자 159층 한번 가볼게요 성 십자단 애들 자 단테버질 단테버질 우리 데메크 콜라보용으로 갑니다 앞쪽에 이번에 스트릿파이트 콜라보까지 류까지 콜라보 3위일체 콜라보 3명 또있네 여기 콜라보 얘는 콜라보 아니네 하고 바네사까지 요렇게 한번 가보자 친구 바네사 콜라보중에 반가가 없나? 자 뭘써야될지 좀 고민해볼까 바로갈까 요거 레이브 뻥뻥뻥 별로 안쎄네 어 이치고있네 생각해보니까 이치고있네 이치고있나요? 뭘써야될지 모르겠네 와 쎄 이치고있네 됐다 쎄 쟈어떻게 쎄 야 턴감이 이 아이디 텐터 이잭 턴감이 너무 부족하다 변신좀 할게요 발차기가 있긴한데 턴감 요거 미리 활성화 좀 시키고 어 류 뭐야 귀엽네 자 평타 어어? 자 이따 이걸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는 턴감 있어 음 안걸리고 그렇지 어어? 자 안걸리지 이게 바로 류 와 류 오졌다 쿨증 저항 와 쿨증 저항 오졌고 오 쓸게 너무 많네 데메크 좀 개쎄네 요거 써야되나? 전용 장비요? 공격력 200 이하 팔구요 생명력 600 이하팔거 같은데 야마토 콤보로 마무리 야마토 콤보로 마무리 얘네들이 진짜 개쎄다 이제 못쓰지 일단 앞줄을 제거해보자 앞줄을 제거하고 뒷줄에 턴감 넣으면 되니까 뻥 어우 한방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저는 그렇게 기준합니다 중급 이상은 어차피 많이 나오니까 하다보면 턴감 필요없겠네요 관통바로가자 메가다이버 응 안걸려 어 류 좋아 통합해야겠네 그흠 통합해야겠네 통합하시고 각성기로 마무리 가자 어 설마 설마 어 자 바로 부활 친구 단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 새잎 뭔데 왜 안죽는데 얘 뭔데 얘 뭐고 얘 뭐 턴가 없나 얘 뭐 없나 또 요거만 쓰고 가동권 어 관통 어 어 자 관통 마무리 레이브 단테버질 단테버질 같이 써서 159층 류량 우리 트리시까지 그러네 요렇게 해서 깹니다 초과 아 잘해 맵다 아 기회의 극협 나왔네 있네 아 수고하십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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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